이거를 좀 할까 와 이거 사람 생각보다 많은가 보네 우리 팀킬이 켜져있나? 방금 나 쏜 새끼 누구야 이거 생각보다 갓겜인데? 아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에임이 좋지가 않아 야 한 명이 저꾸라한테 당했다 야 이건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 아 저팔이잖아 야 저꾸라한테 두 명이 당했다 오케이 감 잡았어 자 다 내 뒤로 와 내 뒤로 오라고 나 말했어 내 대가리에 빵꾸난다 자 탄약공급 탄약병 앞에 있지마 야 전방에 사격 야 한 명의 사상자도 있어선 안 돼 야 전방에 벌레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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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자 없지 오케이 야 이거 재밌네 생각보다 개할차 아 개허가야 야 한 명이 벌써 전사했어 야 여기 어마어마어마어마 어 빡센데 이제? 여기 지원 안 돼 아니 안 돼 다 죽어 여기 있어 파치 앞으로 돌게 쫄아 빨리 지나가 여기 지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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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야 남은 대원으로라도 어떻게든 임무 반수를 해야돼 오케이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어 승고한 희생이었다 빨리 올라와 조용히 해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오라고 조용히 좀 해 어 지금 바로 포탑 세팅해 아드랄랄랄리 좋다 각자 보고 있는 바를 책임져 야 고고 뛰어 트트러미완 안 돼 안 돼 미병장 우와 야 도망가 야야야야야야 뒤뒤뒤뒤뒤 파치야 빨리 와 여기랑 더 이룰 순 없어 안Spelt 안 x 4 야 안쪽으로! 안쪽으로! 오오오오옹 너 왜 그 안에서 뒤져 이씨 너 왜 그 안에서 뒤져 이씨 너 왜 그 안에서 뒤져 이씨 아 문 열린다 들어와 아 야 여기 도움! 여기 도움! 후방 도움! 아 시X 요나도가 무슨 말이야? 요나도가 무슨 말이야? 조묘부가 무슨 뜻이야? 조묘부가 무슨 뜻이야? 아 보스야? 오케이 우회전 오오오오오 시발 생존자 열어봐 펜트워크 보여주나? Q.M.K. DANCE! WOO! WOO!